세련룡! 오! 멋진다! 감사합니다. 좋아요. 도둑이가 화끈하게 합보를 해줬으니까 다음은 두중군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정말 낯사답게 생긴 저희 두중군 저의 비유의 봉배는 어떤 봉배일지 기회가 됐는데 그니까 그전에 저희 용진이 형이랑 떠볼러 가겠어. 왜? 아 왜? 워낙하나 그게야. 아 그런거 어딨어? 그런거 아니거든. 1 플러스 1 1 플러스 1?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. 자 그럼 동생이 소개해주세요. 두 명 동시에 조명해주시고요. 둘 동시에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어 뭐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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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이거 왕기지 아 진짜 어이가 없다. 그니까요. 자 감독님 이거 너무하신거 아니에요? 너무하신다 이거. 아 이거 진짜로 와.. 진짜 너무하시지 지금 헤덩하던 진짜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. 지금 완벽한데. 그래 제가 올라가서 공개할게요. 어때요? 그래요?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. 알겠어요 알겠어요. 진짜 계속 하는거 아 진짜 어떻게 까봉 올라올거에요? 아니면 와서 올라왔으면 할거에요? 까봉 올라오겠습니다. 까봉 자 하나 둘 셋 쟤 아 야 아 이거 깨보는 끝이라고 아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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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